안녕하세요. 투자는 미래에 기대된 수익을 위해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한 대가로 포기하고 수익을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투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저축과 투기 그리고 도박이 있는데 저축은 가장 단순한 의미의 투자로 위험성은 없으므로 현재 소비하지 않고 모아놓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보상만을 받게 됩니다. 투기는 투자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그만큼 높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도박은 합리적 판단에 의해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운에 의존하는데 따라서 합리적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위험을 즐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은 도박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관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존하여 고수익을 기대한다면 이는 투기를 넘어서 도박에 가까운 행위이고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높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가 투기를 넘어 도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